안녕하세요 생략한 한도입니다. 제가 보물찾고 신경쓰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은 바로 공룡맥카드. 한 개만 사도 배지 하나. 선물 충고심 납부하도록 할까요? 우와. 자, 여기는 타이니스 라스트 해보냈어요. 오, 많이 있다. 여기는 아렌크로노도 있고. 완전 많이 많다. 우와. 우와. 자, 그리고 여기는. 오. 타이소, 에스티, 타이소, 티라노. 우와, 엄청 크다.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는 메가 트리케라. 우와. 여기는 메가 티라노. 호호호. 여기는 알공룡 티라노도 있어. 알공룡 티라노. 우와, 저렇게 많은 알공룡이 티라나? 여기는 트리케라. 알공룡 트리케라. 우와. 여기는 알공룡 보라키오. 오, 엄청 많다. 여기는 케체카. 티톤 티라노. 오. 많아, 많아. 여기는 알키온 트리케라. 우와, 많다, 많다. 여기는 티톤브라키오. 신제품이 이게 하나인, 티톤브라키오인데. 보세요. 딱 한 개 남았어. 인기 엄청 많은가 봐요. 우와. 여기는 아렌 오프레이머. 오, 이것도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본 루니쿠스. 우와. 여기는 아렌 오프레이머. 여기 또 있네요. 오, 양이 엄청 많아. 자, 여기는. 어, 카르노. 카르노. 가야지. 카르노 다 팔렸다. 으아, 카르노 다 팔렸어. 어떡할 거야, 카르노 다 팔렸어. 어, 살타다, 살타. 살타. 매진이다, 살타. 아, 매진이야. 어떡할 거야. 여기는, 타이버 플레시오. 오, 많이 있는데요. 여기도 많이 있고. 미크로. 오, 미크로도 있고. 람베오도 많이 쪄요. 딜러퍼. 와, 딜러퍼 인기가 많나 봐. 많이 팔렸나걸? 여기는 파키케. 오, 파키케 넓게 많이 팔렸고요. 파키리노. 파키노도 많이 팔렸어요. 여기는 사이카. 오, 사이카도. 여기는 오탈모. 오탈모야, 탈모야. 여기. 오, 꽤 팔렸는데? 여기는 스테고. 오, 스테고. 푸테라. 인기쟁이 푸테라. 오, 꽤 많이 있어요. 여기는 공용의 카드 레이더. 오, 여러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어, 화진않킬로. 비교적 책을 넣은 화진않킬로도 여기 보면 많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카슈터 레드. 오, 카슈터 그린도 있고. 우와, 파슈터 블루도 있어요. 오호. 여기는 액션 피규어. 티르키라토스도 있고. 여기는 티라노 사우루스도 있고. 여기는 스테고 사우루스도 있고. 여기는 브라키오 사우루스. 브라키오 사우루스. 브라키오 사우루스도 있네요. 여기는 캐슨 클릭. 오, 캐슨 클릭도 많네요. 아, 여기도 아랭크로노가 또 있네요. 그리고 대붓는 닉클스도 7개가 들어있고. 대붓는 닉클스도 7개. 아랭크로노 7개. 대붓는 닉클스도 7개. 엄청나게 많네요. 아, 근데 선물 주는 건 뭐였지? 자, 이리로 와보세요. 짜잔. 이거예요. 타니스 웡. 시리즈 중 한 개만 구매하면요. 공룡 메이카드 배지 한 개 준대요. 오, 진짜? 보세요. 공룡 메이카드 한번 보세요. 오, 멋지다. 트리케라. 티라노. 얘는 앙킬로. 얘는 뭐였냐? 또 이름이 뭐였지? 사이카. 여기는 옥탈모. 오, 부테라. 스테고. 옥탈모. 람베오. 플레시오. 딜러퍼. 스쿡스. 파키케. 파키니노. 브라키오. 미크로. 사이카. 스피노. 카르노. 이중에 아무거나 한 개 사도. 오, 구청 부설들이 한 개만 사도. 사무실월부터 소진실까지. 다 팔리, 다, 다 줄 때까지. 고객센터 가면은, 농수지참에서 갖고 가면은. 이중에 한 개만 사도, 뺄지를 한 개 준대요. 오, 짱이다. 갖고 싶다. 오, 신기하다. 자, 여기 어딘가요? 바로 바로. 홈플러스 오리점이에요. 필요하신 곳에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